잠시만요. 네, 이번에 마르지야라 때문에 수저 와서 이제 왔습니다. 수저 왔습니다. 네, 되게 기대 많이 돼요. 과연 내일 어떻게 되는지. 근데 사실 오늘 콧대도 되게 예뻤어요. 밖에 경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되게 여행하는 스케줄보다 여행하는 느낌이었고 네, 너무 기대하고.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타러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시간입니다. 지금 mira 아프신지? 사랑 진짜 많네 저번에 드라마 촬영할 때 오시오 왔었는데 근데 수저만 가깝지만 그래도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혐의라고 얘기해도 되죠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느낌이 있긴 해요 지금 보내주신 노래가 자스민 꽃라는 노래인데 옛날에 사실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왔어요 옛날 생각 많이 나왔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노래를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약간 이런 노래 조금 다르지만 왜냐면 사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많이 들었는데 되게 재밌어요 배우고 배에서 자고 싶어 흔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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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탁을 좀 찾아봅니다 이제 유 탈수라 아 으 유 탈수라 유 탈수라 여기 유명한 물고기 팀이 있는데 제가 먹을 줄 게 없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바로 이거요. 현장에서 바로 생소한 물고기를 짜리고 나서 바로 팀을 넣어서 아까 물고기 팀이랑 소고기랑 사부 이제 만두지 왔어요. 이제 맛있는 혼돈도 시켰는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제 만두 먹는 다 본명이 됐어요. 네, 제가 아까 얘기하는 혼돈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기 그 꽃게 비비면 물고기, 탕수 물고기 같은 거 되게 많이 파는데 근데 아쉽게도 지금 배부러요. 지금 헤어메이크업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발 사진인가 봐. 이 옷이랑 이 반바지랑 이렇게 입었습니다. 사진 어떻게 나오는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술도 조금 비우는 날씨여서 근데 오히려 좋아요. 아침에 식사로 해도 비 달리는 경치 하면서 되게 맛있게 밥 먹었어요. 저는 정말 안쓰는 걸 그건 좋은데 이렇게 아주 잘 모르겠고요. 이제 우리 사진을 모두 아카레오는 날씨가 너무 안쓰려오는 날씨가 너무 좋아. 저는 이 글씨가 정말 너무 많아요. 투명할 같은 걸 알아듬기 제가 막봤을 말했지요. 제가 너무 좋은데요. 테라오는 날씨가 너무 많아요. Τ월을 봐야합니다. 제가 빨리 사는 걸어가는 날씨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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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씻고 빨리 쉬려고요 내일도 비행기 있으니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